안녕하세요. 스몰캡 담당하고 있는 이수림입니다. 오늘 P&T 자료 준비했습니다. P&T 말씀드리면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전극공정에서 SK온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을 모두 대응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 공정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전극공정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들과의 기술격차를 좁히면서 성장을 한 업체이고요.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 코터를 대응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장비수주사이클에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SK온 대규모 수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 1.4조원의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SK온 북미 라인 증설에서 31개 켄터키하고 테넷이 라인 수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P&T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터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이 중에서 50% 정도만 납품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3천억원 이상 수주를 전망하게 됩니다. P&T 경쟁사로는 일본의 히라노 그리고 도레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SK온 쪽으로 코터를 납품하고 있고 일본 업체들 대비해서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50% 정도의 수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배터리 3,4향으로 안정적인 수주를 확보하고 있고 유럽에 있는 업체들 향으로도 적극적인 고객사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매출액 기준 캐파가 6천억원 수준이었는데요. 2024년까지 약 1조원으로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증설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분기 기준 마진율 24.8%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4%포인트 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차전지 장비업종 내에서 독보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영업이익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파 등설 통해서 하반기에도 높은 이익률 지속이 전망되고 있습니다.